한 번 더 계속 계속 킵 자 달려나가세요 이제 달려나가세요 그렇죠 브라보 달려나가세요 자 여기서 체인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대로 끌고 가세요 가세요 아 크로스가 일어났어요 늦어서 그래요 늦었어요 핸들러가 그대로 돌려서 끌고 가세요 또 늦었어요 또 개 안 봤죠 지금 또 개 안 봤죠 기다려주세요 천천히 또 개 안 보셨죠 또 개 안 보셨죠 또 개 안 보셨죠 늦었어요 아 또 늦었어 거기서 어떻게 가야 될지 생각하..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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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스테드 꼬이셨어요 으